자,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요즘 공부는 잘 되십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이게 어떤 때는 또 그냥 쫙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요 깔아앉을 때도 있고 그래요 깔아앉을 때 편안하게 그날 하루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날 하루는 손을 딱 놓는 거죠 그리고 하루 편안하게, 그죠? 지인들하고 담소를 나누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주류 같은 게 한 잔 하시면서 간절히 좀 이완을 시키신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79페이지죠 21번 문제죠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거를 물어보죠 자, 저희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죠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교과서에 보게 되면 5가지가 있죠 그런데 공공제하고 외부 효과 정도만 단독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제목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온 건 제목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게 5번이 되죠 왜 그러냐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얘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요 재화의 동질성, 그죠?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재화의 동질성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그죠? 예, 공공제,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불완전 경쟁 시장 또는 규모의 경제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게 되면요 주거복지정책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공공주택의 공급은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서도 기대할 수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에서 지불해야 될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저소득층에게 귀속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이죠 그리고 주거급여는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급여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2015년서부터 주거급여가 지급이 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 주거급여라는 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인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됐을 때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에 틀린 거 5번이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해서 공급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요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또는 정부의 출연금이 있죠 또는 주택도시공사가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체자금으로 건설하기는 어렵죠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빌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3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거기 보면 부산 투자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부산이 아니라 부산에 투자겠어요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동이 하나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보다 클 때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는 거는 이건 지문상에서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는 거는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돼 있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라는 게 투자하기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최저수익률이 무위험률이죠 이게 국채이자율이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국채이자율 등을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기회병이죠 그래서 내가 이 국채이자율이 만약에 2%라고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채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내가 무위험률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 기회병이 커지니까 요구수익률은 당연히 커져야겠죠 그런데 국채이자율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무위험률이 하락하게 되면 요구수익률도 하락해야겠죠 그런데 3번에 보면 무위험률의 하락은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킨다고 했으니까 3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평균문산 지배원리로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있죠 그때는 변동 개수를 활용해서 투자안의 우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평균문산법에서는 어떨 때 선택이 곤란하냐면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같았을 때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크네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을 선택하면 되는데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변동 개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가 타인 자본을 50%로 활용할 때 각각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보죠 그럼 먼저 총 자본 수익률이 있죠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인데요 이 순영업소득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소득 이득은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고요 자본 이득은 같이 상승을 통해서 얻는 이득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여기는 이제 지분 투자액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논리인데요 첫 번째는 차입을 하지 않을 때예요 돈을 안 빌렸으면 총 자본 수익률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같아지는 개념이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총 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10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년간의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고요 1년간의 가격 상승률이 2%잖아요 그럼 10억에 2%면 2천이죠 그러면 3천에다가 2천 즉 소득 이득하고 자본 이득이 합쳐지니까 10억에 대한 5천이니까는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융자를 50%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전체 10억 중에 50%를 빌렸으니까 내가 투자한 돈이 5억이죠 그럼 순영업소득은 5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5천 원 융자를 받았는데요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주어져 있냐면 연 4%예요 그러면 5억에 4%면 2천이거든요 그러면 5천에서 2천 빼면 3천이죠 그러면 이거를 나누게 되면 얘는 6% 나오겠죠 그래서 융자를 받지 않았을 때는 5% 융자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6%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순영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계획을 산정하는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가유 순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제하는 게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비를 공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매도 가격에다가 그렇죠? 예 매도 가격에다가 매도 경비를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 매도액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세전 지분복계획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우선 가경이와 순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제하는 게 경비 미상환 저당 잔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가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기억에 기타 소득이 있죠 공실에다가 여기다가 기타 소득을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매도 비용은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요게 매도 경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들어갈 게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는데 예 취득세에 대한 것도 당연히 반영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취득세는 임대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비에 반영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미상환 저당 잔금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세전 지분복계획할 때 그래서 매도 경비와 여기 있는 미상환 저당 잔금은 세전 지분복계에 나를 계산할 때 들어가는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재산세는 경비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과 여기 경비 안에 재산세 들어가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요거 두 가지에 들어갔죠 양도소득세는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25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물어볼 때요 1번에 보시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그러면 1이 되겠죠 1,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수관계를 얘기를 했을 때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하고 역수는 뭐가 된다? 예 이거는 저당 상수가 되죠 요거 우리가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요령을 알려드린 거죠 그 다음에 원금균등 사업 방법으로 예 그게 틀린 거죠 원금균등이 아니라 원리금균등이죠 원리금균등 사업 방식으로 대출받았을 때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 상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복리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것은 5번이 되겠죠 예 현재 5억 원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의 주택가격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그죠? 현재 1원에 N년 후의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개수를 쓰죠 여기는 금액이 한 번만 주어지죠 5억이라는 돈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억에 내부 수익률 수년제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편이 되겠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순수 4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수년제 가치가 0이 되는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는 것도 맞는 편이죠 이게 수년가라는 건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거죠 그러면 가능이 되더라도 유입의 현가가 예를 들어서 2천이고요 유출이 2천이라고 하장하면 2천에서 2천을 빼면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런데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계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입이 2천일 때 유출이 만약에 2천이라고 그러면 2천을 2천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년가법하고요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내부 승률법이 있었을 때 수년가법에 우리가 할인율은 못 쓴다고 그랬냐면 요구 승률을 쓰죠 그 다음에 제투자율도 역시 뭐를 쓴다 예 요구 승률을 쓰죠 그러면 내부 승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내부 승률을 쓰고 제투자율도 내부 승률을 쓰죠 그런데 디귿에 제투자율로 내부 승률에서는 요구 승률을 사용하고 수년재가치법에서는 시장이자율을 사용한다는 건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부 승률법에서는 내부 승률을 써요 그리고 수년가법에서는 뭐를 쓴다? 요구 승률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큰 애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승률법에서는 내부 승률과 실현 승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을 때 기역은 맞는 표현이고요 니음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디귿은 틀린 개념이 되겠고요 리을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미음도 내부 승률, 미음에 대한 것은 틀린 내용이죠 리을은 맞는 내용이고요 미음에는 왜 틀렸냐면 내부 승률법에서는요 내부 승률하고 요거 승률을 비교하지 실현 승률하고 비교하진 않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불행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는데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조건을 봤을 때 총 투자액은 15억이고요 지분 투자액은 4억이고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얘기죠 순소득 승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여기가 순소득이고요 이게 총 투자액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구할 때 순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조건에 보면 순소득이 없어요 순소득을 구하려고 그러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지만 순소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효 총소득이라는 게 얼마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승수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유효 총소득 승수 있죠 얘를 갖다 6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이게 총 투자액이 되는 거죠 근데 총 투자액을 얼마를 줬냐면 15억을 줬죠 15억을 6으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2억 5천 나와요 2억 5천 나오는데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야겠죠 그래서 영업 경비 비율이 여기 있는 유효 총소득 대비 40%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2억 5천에 40%면 얘가 1억이에요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을 빼게 되면 이 순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1억 5천 나오죠 그러면 총 투자액이 15억이니까 나누게 되면 얘가 10이 나오겠죠 순소득 승수가 그래서 이걸 도출해야 되니까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도출이 돼서 일단 순소득 승수는 10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했을 때요 얘는 유효 총소득분에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는데 유효 총소득이 지금 2억 5천이라는 건 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업 경비가 1억이라는 것도 구했다고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이 거기 얼마라고 돼 있냐면 6천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2억 분의 1억 6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64%가 나와요 64% 그래서 64%가 나오는데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세우 현금 흐름 승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승수 앞에는 세우 현금 흐름이 1리 들어가고요 세전하고 세우는 지분 투자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영업소득세는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냐면 6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9천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세금이 있죠? 영업소득세가 얼마를 줬냐면 거기 보면 천만 원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우가 얼마 나오냐면 이게 8천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8천 그러면 지분 투자액을 구하면 되는데요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8호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8천만 원의 세우 현금 수지를 가지고 5년이 지나면 투자한 돈 지분 투자액 4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순소득 승수는 10이고요 세우 현금 흐름 승수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행률은 64%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를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요령이 없고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요령이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안 풀린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보게 되면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 물어봤을 때요 투자자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금리 상승기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건 그건 5번의 금융 위험이죠 그래서 금융 위험이라는 건 융자를 안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거죠 융자를 받지 않고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 금융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게 되면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걸 보셨을 때 자 우리가 이 기억에 보시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 있죠 얘는 시간이 갈수록 원리금은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개념이니까 기억은 맞는 표현이죠 니은에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니까 얘는 틀린 거죠 원리금 균등에서는 매기간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경우죠 증가하고 이자 지급부는 점점 줄어드는 구름 구조니까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디귿에 보게 되면 점증의 경우는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게 되면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기간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 있죠 그거는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 점증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요 원금이 제일 작은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자 수입의 크기가 잔액이 오래 남아 있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도요 30번도 꾸준히 나오는 애고 31번도 꾸준히 출제하는 애죠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건 기억하시죠 우리가 설립 자본금을 얘기할 때 자기관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기업 구조적 얘기했을 때 5억 3억 3억 그죠 최저 자본금 얘기하면 70억 50억 50억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산운영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게 5번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프로젝트 상환금융에 대한 상환 제어는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틀린 거죠 1번에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은 우리가 비소구금융이라고 얘기하죠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사업주에게 프로젝트 사업주에게 청구가 들어가지 않고요 프로젝트 회사와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 안에서만 우리가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재무상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는 게 틀린 거죠 부의 금융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요 대출기관의 채권해수에는 영향이 없다면 틀리죠 프로젝트 회사가 부실화가 되면 거기에 대출해줬거나 투자를 했던 금융기관은 채권해수가 어려워지는 개념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대로 관리한다 그러면 틀리죠 결제 위탁 계정이 있죠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32번은 답이 4번이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한 줄로 나오지만 실상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건에 맞는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만 가능한 케이스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33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구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4억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 상환할 원금과 3회차에 뭐를 물어봤냐면 이자를 물어봤는데 이게 원금 균등 상환이면 계산이 좀 간단한데 이게 원리금 균등으로 물어본 거라고요 그쵸? 그 조건에 보면 그러면 원리금 균등으로 물어보게 되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 융자금 4억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야 돼요 그럼 거기 저당 상수를 0.087이라고 줬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매 기간 우리가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이 있죠 이게 3,480만 원 나와요 그죠?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애초에 융자를 받은 금액이 4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1회차에 우리가 상환이 들어갔을 때 4억에 대한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6%라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3,480만 원이라는 돈을 원리금을 상환할 때 4억에 잔액이 4억에 이자를 곱하면 얘가 2,400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갚은 게 1,080만 원 있죠 이게 1회차에 원금 상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금이 이게 원금이죠 이게 이자고 이게 원리금이니까 그러면은 2회차 이제 우리가 상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리금은 그대로 3,480이에요 근데 문제는 잔액이 4억에다가 1,080만 원을 상환을 했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3억 8,920만 원 남는다고요 이렇게 잔액이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한 6% 개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자가 2,335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를 빼면 남는 게 원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원금이 얼마 나오냐면 1,144만 8,000원이 상환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회차의 원금이 1,14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1,144만 8,000원이 된 게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3회차 이제 상환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3,480인데 문제는 잔액이 3억 8,920만 원이 아니라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1,144만 8,000원 만큼의 갚았으니까 이게 3억 7,775만 원이 잔액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6%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6%를 계산하게 되면 2번 지문에 있는 2,266만 5,120원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복잡하죠?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예, 시간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론을 다 풀고 그래도 요거는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계산감만 구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예, 고럴 때 한번 쓰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게 되면 지문금융에 해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죠 조신리 아시죠? 리가 뭐예요? 리치 그러니까 답이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가시게 되면 감정평가는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거는 답이 5번이죠 예,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게 되면요 요게 이제 거래사례비거법에서 비교보정을 들어갈 때 보면요 항상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사례부동산이고요 여기가 대상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비중은 다 똑같이 100을 준다라고 했을 때요 요건에 보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부동산이 5%가 우세하다라고 해놨어요 첫 번째 그러면 대상이 5%가 우세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분의 100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니까 얘는 1.05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부동산이 3%가 열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이고 100에서 3을 빼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형상 및 고조는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부동산이 4%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100이고 100 플러스 4가 되니까 100분의 104니까 1.04가 되겠죠 그래서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를 곱하시면 4번에 1.059가 나오죠 이렇게 비교 보정하는 요건이다 이거 같은 계산이더라도 거래사립법에서 보정을 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을 보시게 되면요 감정평가라는 규칙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원가 방식은 원가법이 적산법 등 무슨 원리? 이거 기억하시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라고 그래서 우리가 드링크림을 따서 원비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비용성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사립요법 및 임대사립요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법 및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익환원법이 수익분석법을 기초로 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그건 수익 방식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보시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죠 효력에 보면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에 대한 지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8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죠 디귿에 보면 얘는 해당이 안 되죠 왜? 표준지 공시가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자가 지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쓰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를 얘기하라 하진 않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표준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표본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1번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요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해놨어요 적산가액을 구하려고 하면 뭐를 구해야 되냐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해야 돼요 매년의 감가액은요 경제적 내용연수분에 제조달 원가에서 잔가율을 공제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 게요 우리가 이 감가 노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 문제에서 경관연수는 줬을 거라는 얘기죠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 시점이 2016년이고요 기준 시점이 2018년이니까 경관연수는 2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적산가액이라는 것은요 제조달 원가에서 매년에 감가액을 공제하면 되죠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고 했을 때요 조건을 보시면 사용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가 3억이에요 근데 공사비 상승률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제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는데 3억에다가 1플러스 0.05에 대한 제곱을 해줘야 돼요 2년 동안에 매년 전년 대비 5%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3억 3,075만 원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3억 3,75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없다 그랬으니까 잔가 1원 뺄 게 없죠 그러면 3억 3,075만 원을 거기 보면 경제적 낙류수가 50년이잖아요 이거를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661만 5천 원 나와요 이게 그리고 매년에 감가액이 661만 5천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경관연수가 2년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나오는 게 1,323만 원 나와요 감가 누계액이 그러면 제조달 원가라는 게 3억 3,075만 원에서 1,323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요 남는 게 답이 4번이 되겠죠 3억 1,752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거 조금 더 이렇게 바뀌니까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는 조금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계산 문제라는 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변화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런 변화까지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번에 보면 거래사례 비협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40번에 보시게 되면 일단 사례가격이 주어지겠죠 거기 보면 사례가격이 얼마가 재상이 되냐 거래사례가격이 3억 원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사정보정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거래사례 사정보정 요인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점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가변동률이 A도시 주거지역이 4% 상승한다고 해놨죠 4% 상승하면 100분의 100 플러스 4의 논리예요 그러면 100분의 104니까는 1.04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인근 지역에서 구했다니까 지역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사례에 비해서 5% 열세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항상 얘네들을 100으로 놨을 때 여기가 사례 여기가 대상이잖아요 근데 얘가 5% 열세니까 100분의 95가 되면 0.95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두 가지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 맨 위에 올라가면 대상 토지는 120이고요 그 다음에 사례 토지는 100이라는 얘기죠 면적이 그래서 100분의 120의 논리가 나오겠죠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가 되거든요 그러면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이걸 계산하시면 1.18 오르기 나와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를 먼저 계산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3억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답은 4번에 3억 5,568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요령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9의 특징은 긍정령이 또 많아졌다는 거 계산 문제는 9문제가 등장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정책론은 전에 비해서는 한 문제가 더 많아진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29의 6문제, 6문제, 7문제 이런 식이니까 정책론의 비중이 한 문제, 두 문제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9의까지의 기출문제를 저희가 달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30회의 기출문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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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